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투표지를 투입한 것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것이 현장은 여러분들 딱 발각을 못했지만 선거 데이터가 생생하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고 또 선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고생을 많이 한 박주연 변호사가 자료와 함께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는 선거인수, 유권자수하고 투표자수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거인수하고 투표자수가 같아야 되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는 교부된 투표지수, 선거인수하고 투표자수, 투표하면서 나온 표수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하고 투표자수가 일치한다는 것은 유권자수하고 투표자수가 일치하는 것이고 교부된 투표지의 개수와 투표하면서 나온 개수가 일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61교표나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일까요 역시나 문제가 많은 인천광역시의 미추홀구가 1등입니다. 관내 투표와 우체부가 배송하는 과정에 분실했다 칩시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59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부천원민중동사동에 관내 사전투표가 59표가 남은 겁니다. 문서 파쇄 전문선관이니까 갈아버렸을 것 같기도 하지만 조작하다가 못 맞춰서 그랬다고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 실물위조투표지 투입에 개수 차이가 난 겁니다. 박주연 변호사 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은 정확합니다. 표를 더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 양일사에 표는 뻥튀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몇 표를 집어내야 되는지 배송을 해서 위조투표를 받았을 겁니다. 지역선관위에서. 그걸 집어넣는데 표가 남아버린 겁니다. 표를 표가 이렇게 남은 겁니다. 표가 남아서 경기 부천 원미 중사동에 59표가 여러분들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선거인수 교부된 투표지수하고 투표자수 투표자수 투표함수에 나온 투표지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상시하게 공개 를 했네요. 상시하게 여러분들 공개 를 한 겁니다. jih님이 한번 전부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박주연 변호사가 새로 또 이 자료를 이렇게 전국의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리니까 관외 사전투표가 좀 많고 관내 사전투표가 이렇게 아주 많습니다. 이게 왜 발생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전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상시하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경기 원미중 중상사동 관내 사전투표에 지역선거인수가 5296명 지역관의 투표자 수가 5237명입니다. 그게 지역관외선거인수겠죠. 차이가 59표가 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되는 것. 동일해야 되는 것. 그런데 차이가 난 겁니다. 차이가 났는데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시죠. 경기도 부천시 원미얼입니다. 원미얼 선거구에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지금 본 것은 중사동입니다. 중사동뿐만 아니고 전부가 다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박주현 변호사가 제시한 부천시 원미구얼 중사동만 여러분들 중사동 관외사전투표만 조작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조작을 했구나. 관외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약대동 중동 중일동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느냐 이 자료가 조작이 됐으니까 제야전문가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부천시 원미구얼 지역구 선거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 분석을 해보니까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1만 3,737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그에게 1만 3,737표의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투입한 방법은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은 겁니다. 네 사람이 올 때마다 사전투표소에. 그러니까 선관위가 6만 8,686명이 부천시 원미월의 사전투표자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가운데 5분의 4는 진짜 5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이게 5분의 1이 1만 3,137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하고 이것만 가지고 4월 10일 총선 경기도 부천시 원미월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만 3,737표의 위조투표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짜로 표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덜미를 잡히는가 하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 자료입니다. 약대동 외에 밑에 동이 많습니다. 약대동 중동 1동 이거는 다 그냥 공간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쉽도록 다 제외하고 약대동부터 상 3동이 쫙 가면 여러분들 마지막에 뭐가 남는가 하니까 여기에 투표자 수익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장목에 146표가 있습니다. 146표. 그럼 이게 무언가 하니까 146표가 남은 겁니다. 표가. 146표가 더 투입된 걸로 보는 겁니다. 이 146표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상 작업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46표를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껀 잡수에 마이너스 146을 처리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한 다음에 표를 집어넣는데 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표가 더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만표 정도 여러분들 만 4천 만 3천 737표를 착하게 맞춰서 집어넣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표를 집어넣는 가운데서 146표가 더 들어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 장모에 남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전산상의 작업을 완결하기 위해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기껀 표에 마이너스 146을 해가지고 플러스 146 마이너스 146에 가지면 제로로 처리한 겁니다. 이런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위조 투표가 투입될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속에서 투표지가 146매가 더 나왔습니다. 전산조작범들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 장목에 플러스 146표를 그리고 기껀 표 항목에 마이너스 146표를 기재합니다. 잘못된 투표 장목 플러스 146 기껀 표 마이너스 146 제로 전산에 익숙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걸 금시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46표가 더 발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부천을에 원미 중 4동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중 4동에 문제가 있었다. 59표만 있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59표뿐만 아니고 진짜를 구해보니까 146표가 발생한 겁니다. 어디서 중 3동뿐만 아니고 중 1동 중동 약대 등 다 합치게 되니까 146표가 여러분들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왕 여름 시작하셨으니까 한 군데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미추홀 갑 여기 보시게 되면 인천 미추홀 갑 여기 보시게 되면 인천 미추홀 인천 미추홀에는 관외 사전투표가 67표가 더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있죠. 관외 사전투표는 동별로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럼 관외 사전투표까지 합치면 몇 표를 더 집어넣냐 이 미추홀 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6표가 됩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플러스 46표 그리고 기권표 마이너스 46표 그럼 인천 미추홀 갑에서는 얼마나 조작을 했냐 미추홀 갑은 두 군데로 나누지 두구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산을 해보게 되면 1329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의 심세돈 후보가 2924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13296표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경우입니다. 허종식 더불당 후보가 당선이 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인천 미추홀 갑을 관외 사전 미추홀은 갑이 을 나누지입니다. 지역 선거인수에 24,440표 관외 사전투표자 수에 24,367표 56표가 차이가 나는데 56표가 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입니다. 갑관외 사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예외 없이 위조 투표지를 다 투입했기 때문에 만 표 이상 정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사무상의 착오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표가 남게 되면 주로 잘못 투입된 투표 장목에 표를 더해 주고 그다음 그거를 전산상으로 여러분들 말끔하게 제로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권자표에 마이너스 46 그렇게 정리정돈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박주연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깔끔하게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여러분 정리정돈하게 되면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게 되면 과천중앙선거관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지역구 선거결과나 또 비례대표 선거결과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이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거 데이터의 가장 마지막에 개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표로 되게 활용되고 있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 장목하고 그다음에 좌측에서 위에서 가장 마지막 쪽에 기권자표를 보시게 됩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대부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다행히 조작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딱 전산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제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표를 위조투표를 투입한 경우는 대개 이런 146이 1, 2 정도가 끝입니다. 146, 56, 46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에서 표가 남은 그런 경우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연 변호사가 좋은 그런 위조투표지 투입 또 사전투표지 조작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여러분이 해드립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